아 이게 웬 딱이고 이뻐 지코야 렌즈 아름다워 나 못났나? 이상하나? 아야 우리 진짜 싸고 몸반사 걸았나 내가 내 렌즈 끝돌아지겠습니다 두려워하지마 인도를 잊지마 세상 끝까지 널 지켜줄게 언제나 저한테 빛나는 것처럼 너만 더 미쳐줄게 혼자서 바라보니 유명 연예인도 재학중이라는 김남주양이 다니는 예술고등학교 내 마음을 안아 내 정상 너의 곁에서 말도해도 느낄 수 있게 하지만 또다시 내가 울며 내 맘도 따라 울고 철선을 쓸 수 있어요 또 한번 네가 웃어 주면 난 다시 부끄러워 나 시고 있는 있을 거야 전까지가 빰까빡빡여줄라 철판을 다져줘 일해서 살아면서 못해 진짜요? 너의 여행을 안 땄노? 내 손이랑 붙잡게 한없이 밝은 사랑 지금 지치신 우리 가공이에요 우리 가공이 우리 가공이 사랑할게 지금은요, 저 등교가 방까지 20분까지 가야돼서 지금 딱딱하야돼요 가봤습니다, 이따가요 언제발 아영이란 너무 착하고 동물킥도 예쁘고 넘만히 비춰줄게 더 이쁘고 진짜 착하고 좋아요 아, 잘 모르겠지 어, 초록색이 돼? 제가 모드요? 아, 제가 모드요? 아, 잘 모르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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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우리 집에서 드디어 큰 힘을 남기다 이래서 하니까 니 진짜 이승에 많이 나왔봤어 이거 쫓아봐도 그래도 부사받았다가 아이랑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너도 해섬이 격리는 했을텐데 역시 아우 너도 부정해 너의 그 자들 단 두석길로 한없이 밝은 사랑 아, 연일이군 대박이다 오빠야 그냥 돌아주잖아 자세히가 쓰지 않아 자세히가 쓰지 않아 자세히가 남았다 우리 진짜 써면은 세상 중까지 널 지켜줄게 언제나 저 하늘 빛나는 별처럼 너만을 비춰줄게 너만을 비춰줄게 너만을 비춰줄게 막 아ину 발음 팍 실имер 이빃